다섯 번째 미션은 추출입니다 이 추출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4개의 코어 샘플이 있습니다 4개의 코어가 가운데 있는 축에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다 나왔을 때 16점을 얻게 됩니다 하얀색인 가스코어와 파란색의 물코어는 플러스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코어를 베이스 안으로 완전히 가지고 왔을 때는 추가점수 10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스코어를 동쪽에 있는 이 착륙선 지역 안에 완전히 넣었을 경우 12점을 추가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란색의 물코어는 미션 10번에 있는 이 식품생산 챔퍼 위에 올려 놓았을 경우 8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코어 자체는 이 식품생산 챔퍼 위쪽에 완전히 올려 놔야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